이제는 임대차 3법의 효과가 좀 나올 재기능이 어느 정도 나올 때가 됐다는 거죠. 이제는 부작용의 시장이었고 지금까지는 이제는 부작용은 조금 상쇄되고 임대차 3법을 하게 된 재기능이 조금씩 조금씩 발휘되는 시점이에요. 저는 계약갱신청구권 끝나면 세입자 바꿔서 전세가격 올릴 건데요. 올릴 건은 시장이 받아줄 때 가능한 거예요. 이게 똑같은 논리가 뭐냐면 보유세 올리니까 나는 이걸 세입자한테 전가해야지.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세입자가 이걸 받아줄 때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세입자가 이걸 안 받아주고 나 나가겠다. 그리고 들어올 세입자 없다. 그럼 어떻게 전가를 해요? 그거는 불가능한 게 뭐냐면 이게 가격 저항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매매와 임차가 또 다른 점은 매매는 가격 저항이 일정 정도 아까 이제 규제가 없으면 규제가 없으면 이때 가격 저항이라는 게 거의 없다 싶다는 거죠. 그냥 지금이 싼 가격이에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산 사람은 항상 이득을 얻는 과정으로 가잖아요. 근데 문제는 세입자는 가격이 높아지면 무조건 손해예요. 세입자는. 그래서 내가 임대료를 어떻게 보면 감당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익을 얻는 건 하나도 없으니까 감당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가격 저항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격 저항이 어느 거냐. 사실은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이사를 가는 부분하고 생각을 하면 임대료 올리는 거하고 어떤 게 임차인 입장에서 유리한가를 보면 조금은 올려주는 걸 선택하는 게 오히려 나아요. 왜냐하면 이사할 때 나가는 비용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만만치 않습니다. 네.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임대료를 전세금을 올려주면 사실은 이 돈 자체가 다 날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나오는 이자나 이 정도지 이 돈은 나중에 고스란히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적정 금액을 올려주는 거는 다 감당을 해요. 임차인이.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그게 진리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 뭔가 전가하는 거 그거를 했을 때 임차인이 다 받아 안았어요. 왜? 그 정도 금액은 내가 정말 아니꼬꼬 지사하고 더럽고 하지만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보면 이사 가는 것보다는 이게 낫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 같은 경우는 그걸 받아 안을 수 있는 시점이 아닌 거예요. 왜? 지금 있는 사람은 임대차 3법 이전 전세가격이에요. 그럼 지금 이 사람이 이제 이게 시세로 나오게 되면 벌써 두 배 올랐어요. 전세가가. 전세가가 두 배 올랐고 지금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두 배 올랐어요. 그럼 단순 계산을 해도 네 배의 부담이 생긴 거죠. 이전과 지금 현실. 그럼 이게 이제 생활이 될 수 있느냐 부분하고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죠.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일반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론 감당이 되는 사람은 받아 안을 수 있겠죠. 오히려 생활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감당이 되는 사람은 이걸 받아 안고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를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밀려나는 거죠. 밀려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자꾸 과도하게 전세가를 올리게 되면 포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생명권하고 직결된 부분이죠. 그거를 내가 무리해서 감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이걸 받아 안으면 내 생명이 위험해지는 상황하고 가는 거죠. 매매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까지는 전세가 올라가는 게 사실은 지금 임대차 3법 때처럼 이렇게 급등한 단기간에 급등한 걸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올리면 받아 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못 받아 안 된다니까요. 못 받아요.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세입자가 예를 들어 3억인데 지금 시세로 가면 7억, 8억이잖아요. 7억, 6억, 7억. 2배 올라갔어요. 그러면 3억이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아유 여유 있게 살았냐. 아니거든요. 그때도 비쌌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차지하는 이자 비용이나 이런 게 내 월급 있잖아요. 이제 소득. 소득에서 차지하는 일정 비율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500만 원. 500만 원 수입을 가진 사람이다. 그럼 여기서 이자가 100만 원 나갔다. 그럼 지금 20%잖아요. 그런데 지금 4배 올라갔다고 했죠. 4배. 그럼 400만 원이에요. 그럼 500만 원인 사람이 400만 원으로 이자, 이제 주거 비용을 내야 돼. 그럼 생활이 됩니까? 생활이 안 되죠.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새로운 시세로 맞출 수가 있죠. 그렇죠. 이제 가격이 최고가보다는 제가 볼 때는 떨어질 가능성이 더 많고요. 그런 거래들이 훨씬 더 많고 누군가는 또 최고가 인정하면서 거래할 수도 있겠죠. 그런 거를 그냥 올랐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거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최고가보다는 오히려 낮아진 가격에 거래가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임대차 3법에 재효과가 나고 있다는 측면이 또 다른 부분이 분양 시장에서. 분양 시장에서 입주 물량. 여러분들이 매매 공급이라고 생각하는 입주 물량.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는 임대 공급이거든요. 임대 공급으로 이제 딱 들어오면 지금 요즘에 옛날하고 완전히 차원이 달라진 게 세입자 맞추는 게 어려워졌어요. 세입자가 안 맞춰져요.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다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두 달이면 얼추 다 맞춰졌거든요. 옛날에는 임대차 3법 이전에는 두 달이면 얼추 다 맞춰졌는데 지금은 막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 이렇게 걸려요. 그래요? 네. 세입자가 돌아다니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입주 물량 있는데 가보잖아요. 그러면 지금 임대차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어요. 날씨가 추워서 그런 겁니다. 아니 이거는 저기예요. 이게 주거 거라고 생... 이게 예를 들면 만기가 여기 딱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 집에 사느냐 이사 가느냐지. 날씨가 추워졌다고 안 돌아다니고 이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어떤 물건 사듯이 내가 추워졌으니까 나는 이거 안 사고 미루는다. 이거 아니에요. 주거는 딱 기간 맞춰지면 내가 여기 살 거냐 이사 갈 거냐. 정해진 거예요. 농담을 너무 진단했어요. 저 진단처럼 하셨어. 그래서 지금은 임대차산법에 의해서 입주물량 효과라고 전세가 하락 요인이에요. 이게 임대 공급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전세가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어느 정도 지금 좀 많이 나오고 있다.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신규 분양 물량이 임대냐 임대물량이냐. 이걸 또 조금... 매매 공급이냐 임대 공급이냐. 약간 물음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매매 공급하고 임대 공급을 분리해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또 나눠야 될 게 임대 시장과 매매 시장은 나눠서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서로 시장에서 각자의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고려를 해야 되는 거지. 이걸 두리뭉실하게 엮으면 안 되고요. 자, 이제 입주물량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 보면 투자자들이 집을 많이 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임대를 놓죠. 임대를 놓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임대를 세입자를 맞춰야 되니까. 이게 임대 공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임대 공급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 자, 실입주자가 입주를 하면 실입주자가 입주를 하면 이게 임대 공급이냐. 근데 이게 임대 공급입니다. 아, 뭐냐. 자,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의 포지션을 생각해 보면 임차인이죠. 실입주 한다라면. 임차인의 가능성이 많죠. 그럼 이 사람이 이 집에서 빠져나와서 새 아파트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집 상황을 생각해 봐요. 맞춰야죠. 네, 이 집 상황은 뭐냐면 얘 임대 물건은 툭 튀어나오는데 임차인은 사라진 거죠. 원래대로 하면 이 임차인이 나가서 다른 임차 물건도 구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면 수요 공급이 일일이 되니까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실거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임차인이 사라지는 거예요. 임차인이 사라지기 때문에 여기는 공급 하나만 나오고 수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그러면 자가, 1주택자가 1주택자가 또 이전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1주택자가 이전할 때는 이 집을 전세에 놓잖아요. 전세에 놓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팔고 나오면 어떡하냐. 사실 이것까지 고려하는 거는 이제 정말 넘어가는 건데 사실은 이것도 2단계 가면 여기도 똑같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입주 물량은 100% 임대 공급이고 그럼 매매 공급은 아니냐. 아닌 건 아니죠. 여기서 매매 공급이라는 걸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여기서도 주거냐, 투자냐 이런 부분이 있는 게 여러분들이 자꾸 공급이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집이 없다가 생기니까 그래요. 집이 없다가 새로 생기는 시점이니까 집이 생겼잖아. 그럼 공급이지.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시장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가격을 논하는 거지 집이 있냐 없냐 이걸 놓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건 시장의 가격 흐름인 거예요. 그럼 이게 시장의 매물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임대는 시장으로 100% 나오는 겁니다. 임대 시장으로 100% 나오기 때문에 제가 100% 임대 공급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매매 시장에서는 일부 나오는 거죠. 뭐냐? 팔려고 내놓는 거. 팔려고 내놓는 거. 이게 이제 매매 공급인 거예요. 그럼 매매 공급 아니냐.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자, 1000세대의 입주 물량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말할 때는 흔히 1000세대의 매매 공급으로 얘기하죠. 그렇죠.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죠. 여기서 1000세대의 매매 공급이 아니고 1000세대의 임대 공급이고 매매 공급은 여기서 팔려고 하는 예를 일정 비율. 100세대가 매물로 나왔다. 그럼 100세대가 매매 공급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적극성을 봐야죠. 프리미엄이 좀 많이 붙어 있으면 적극성이 현저하게 떨어진 매매 매물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시장에 매매 시장에 영향을 거의 안 줘요. 입주 물량이. 근데 매매 공급에서 분양을 받지 않습니까? 네. 분양 받는 것 자체가 매매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분양하고 입주는 시간차가 3년이라는 시간차가 생겨요. 그래서 분양하고 입주를 구분을 또 해야 돼요. 분양할 때 1000개가 매매가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매매 공급이. 네. 그다음에 이후에 100개가 튀어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분양 시장에서 분양하는 거는 100% 매매 공급이에요. 100%로. 100%로. 그래서 저는 분양 시장을 굉장히 지금 아까 분양 시장이라는 딱 큰 틀을 하나 마련을 했잖아요. 그게 뭐냐? 매매 공급이니까. 매매 공급이니까. 그리고 매매도 적극성이 무조건 100%인 물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구분을 해놓은 거고. 네. 근데 여러분들은 분양 시장은 빼놔요. 분양 시장을 언급하는 분은 제가 한 분도 못 봤어요. 그냥 분양 시장을 얘기할 때는 청약을 받을 거냐 말 거냐. 오로지 그것만 보지. 그런데 분양이 시장이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볼 때는 전혀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그게 입주 물량만 얘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제가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걸 쭉 보잖아요. 그러면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동일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 거죠. 100% 매매 공급인 거고. 분양 시장은 매매 공급. 그다음에 입주 물량. 입주 물량은 분양을 받은 게 3년 후에 집이 되는 거잖아요. 냉정하게 보면 우리가 이 아파트를, 음마아파트를 만약에 산다라고 치면, 음마아파트 둘이 거래해요. 지금 파는 사람, 나는 사는 사람. 자, 27억에 판다라고 볼 때 제가 그러면 27억에 사겠습니다. 그리고 매매 계약 내죠. 그럼 제가 계약금 2억 7천 내죠. 그다음에 우리 조건을 좀 걸어봅시다. 특약으로 3년 후에 내가 잔금 치를게요. 그러면 지금 매매를 하는 순간에 우리는 계약이 체결됐잖아요. 그럼 이때 실거래가 올라가죠. 3년 뒤에 우리가 입주를 하는데 이때 매매 영향이 미치는 게 있나요? 그렇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원래. 분양 시장에서 계약 체결하고 입주는 이 분양에서 계약 체결한 이 매매 계약이 그냥 이행 단계에 있는 것뿐이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원래 없는 거예요. 근데 이때 매물로 나오는 매물들이 일부 있으니까 이 매물들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인 거죠. 매매 시장에. 그래서 이걸 구분해서 냉정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빅데이터에는 입주물량이 매매물량이 몇 개인지를 모르니까. 모르죠. 매매는 이미 2년 반 전에 된 거고. 그렇죠. 이건 100% 임대 공급 물량이라고 보면. 그래서 입주물량 가지고 공급을 따지는 분들이 예전 과거 데이터로 가면 틀리잖아요. 틀리는 게 2012년 이때 보면 여러분 그래프 보면 가장 적어요, 입주물량이. 근데 이때 그러면 폭등해야지. 근데 폭등하지 않잖아요. 그때 완전 침체였어요. 가장 침체기였잖아요. 가장 바닥. 공급 물량이, 여러분들이 말하는 공급 물량이 가장 적은 시점인데 폭등하지 않았어요. 이게 뭐냐? 매매 공급 역할을 안 한다. 근데 왜 이때 오히려 더 침체하냐. 하락기 때는 매매, 입주물량 때 적극성이 굉장히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락 시장에서는 적은 물량이 오히려 더 입주물량이 매매 공급 역할을 훨씬 많이 해요. 하락 시장에서는. 그리고 상승 시장에서는 매매 공급 역할을 거의 안 해요. 거의 안 하고 하락 시장에서는 이제 매물로 많이 나온다는 거죠. 분양을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서 분양을 받았는데. 그렇지. 안 올라가, 안 올라가니까 이때 뭐냐? 입주할 때 던지는 거예요. 막. 빨리빨리. 예. 일반 매물보다 더 심해요 이게. 그래서 하락 시장에서 적은 물량 가지고도 굉장히 공급 역할을 많이 하는 게 이때. 그래서 제가 적극성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수보다도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파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 그래서 언제 내가 hog Richardson한테 이를 더 Rolleился을 시작할까? 감사합니다.